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긴 전쟁이었죠. 물론 이것보다 더 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죠. 바로 우리 모국 한반도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쟁 영화 중에서 햄버거 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다져진 고기의 전투, 고지 이런 내용이죠. 바로 베트남 전쟁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내용은 1969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 동안 베트남에 가면 압비아산이라고 있답니다. 압비아산에 937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치른 전투였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1800명의 군인들을 동원했고 19213발의 포탄을 쏘았고 공군을 동원해서 272회 출격해서 890톤의 고폭탄과 115톤의 네이팜탄을 그야말로 울창한 밀림에 뿌려서 937 고지가 민둥산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민둥산을 열흘 동안 전투해서 베트남군으로부터 빼앗았죠. 빼앗았는데 이 전투로 인해서 미군 79명과 그 당시 베트남군 31명이 전사를 했고 37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헤리콥터까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측의 전사자는 명확하진 않지만 미군이 추산하기에 630여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전투를 벌여서 937 고지를 빼앗았는데 2주 후 미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고지를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북베트남군이 그 고지를 무혈 입승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 조그만 고지를 놓고 벌인 이 전투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내용들이 언론을 타고 나가자 반전단체들과 언론에서는 쓸모없는 전투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춘들의 시체로 다져진 고지, 햄버거 고지 전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8월부터 1973년 3월까지 거의 9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당시 돈으로 111억 달러,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죠. 111억 달러의 정비를 퍼부었고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내전이었습니다.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이었는데 이 내전에 프랑스가 참전했다가 패배했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자유베트남을 위해서 참전했다고 하지만 이 전쟁에 미국 측으로는 10개국, 그리고 베트남 측으로는 6개국이 실제 교전 당사국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외국 군대는 미군 58,315명이 전사를 했고 그 다음으로 한국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83만 명이 전쟁 이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12만 5천 명의 청춘들이 징집을 피해서 캐나다로 도주를 했고 또 막상 입영은 했지만 5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탈령을 해서 쉽게 말해서 그들의 청춘이 불행한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을 두고 미국은 두고 두고 왜 했는가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2021년 지금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복수로 시작된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이제 20년 만에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만 영국이나 다른 나라 독일이나 이런 나라를 빼고 미국만 2조 달러 이상의 전비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을 했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긴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9.11 테러의 숙외 오사마빈 라덴을 마침내 미군의 네이비실 특공대와 가서 사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오사마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또 테러를 건절하겠다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여기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오사마빈 라덴을 잡은 그 네이비실 네이비실 요원들이 탄 비행기가 같은 해 8월 6일 오사마빈 라덴을 사살하고 3개월 정도 만에 텔레반에 의해서 모두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바로 텔레반 내부 첩자들이 통역원으로 참가하면서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치누크 헬기에 타고 있던 네이비실 특수부의 요원과 그 이외에 38명이 함께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네이비실 한 명이 거의 1개 중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정도로 뛰어난 특공대원들인데 그들이 여기에서 모두 33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들은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 육군 헤럴드 그린 소장이 안전지대에서 텔레반 요원의 위장 위장으로 아프가니스탄 군에 입대했던 텔레반 요원에 의해서 피격 됨으로써 미국은 또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피해와 전비를 퍼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아무런 이익 없이 지금 철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이 또다시 폐망한 베트남의 길을 남베트남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전쟁이 있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부시 아들 부시 정부 때 도날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진두 지휘에서 시작한 이라크 대 이라크 전쟁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이라크 이라크 전쟁에서 큰 성과는 후세인 독재자를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승리를 선언했는데 문제는 이라크가 대다수 대다수 시아파로 구성된 나라의 소수 순위파인 후세인이 집권하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의 영향력들을 감소시키고 있었는데 여기에 후세인이 제거가 됨으로써 이라크에는 시아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를 장악하고 있는 군 그 다음에 권력 대부분 시아파가 훨씬 더 많이 장악하고 있고 또한 시아파가 자체 민병대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라크 땅에서 미국은 왜 전쟁을 했는가 지금 와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라크에서 후세인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망명가들의 거짓 정보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알리고 또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서 그런 걸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보고들 다 묵살했죠. 어쨌든 그럼으로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라크가 무너지고 이란의 시아파를 봉쇄하고 있던 후세인의 수니파가 몰락하면서 중동의 범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IS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의 수많은 나라에 이르는 시아와 순이가 서로 경쟁하고 있던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해야 되고 많은 인명피해들이 발생하고 이로써 중동이 삽시간에 대사륙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으로 재미를 본 것은 이란입니다. 이란의 시아 이라크와 이란 전쟁 기억하시죠? 바로 시아파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범 순이파들의 동맹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있던 그 전쟁에 선봉에 섰던 이라크가 무너지고 이라크의 시아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서 만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철군을 하게 된다면 이라크는 순식간에 이란의 시아파와 손을 잡고 중동의 시아파의 새로운 벨트 국가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왜 전쟁을 했는가 라는 반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이란은 이 기회를 잡아서 이라크 내의 시아파 민병대를 추동해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반미 시아파의 결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과 가장 가까운 순이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순이파 역시 미국에 대해서 반미의 감정들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아파가 중동의 맹주로 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순이파 나라들이 우려를 하게 되고 만약에 미국이 떠난다 그러면 또 다른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건졌는가 미국은 자원부국이고 기술부국이고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런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도대체 미국이 왜 전쟁을 했고 무엇을 얻었는가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더욱더 안전해졌고 미국은 더 많은 이익을 챙겼는가 한번 되돌아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고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08년 금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비를 사용하면서 미국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더 이상 투자할 곳은 없고 결국은 월가에서 뻥 터졌죠.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 대란을 통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인은 다 전쟁도 엄청난 목소리로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미국 시민들의 삶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익을 받는가? 당연히 무기를 만드는 군수 기업들이죠. 군수 기업들은 진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락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도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팔아먹고 하면서 돈을 벌었죠. 또 있습니다. 이 군수 기업들과 함께 전쟁을 추동하고 했던 노비스트 그룹이죠. 정치권과 행정부의 로비를 통해서 이라크에 가면 분명히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 내가 이라크의 망명자들 만나봤는데 그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의원님 전쟁에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다녔던 라비스트 회사들 그리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미리 군수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모았던 월가의 큰손들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는 점차적으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우리 일반 서민들은 많은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복지는 점점 축소가 되고 오늘날 미국이 중산층들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 내용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 결과 바로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 단 하루도 쉬지 않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입니다. 아니 미국이 뭐가 부족합니까? 석유가 없나요? 석유 전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기술력이 없나요? 기술력 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기술력이죠. 미국이 땅이 좁습니까? 식량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해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국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국부를 과연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 지금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끌었던 정치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미국을 위한 애국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의 청춘들은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했던가요? 그들의 목숨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자기들의 돈뿌리를 위해서 수많은 청춘들의 목숨을 장기판의 조울로 보고 하지 않았던가요? 다져진 고기 전투 햄버거 전투 햄버거 고지 전투를 보면서 도대체 왜 엄청난 물량과 인명 피해를 보면서 고지를 점령하고서는 왜 그 고지를 버리고 내려왔는가 미국은 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푸붓고 있는가 누가 이것으로 이익을 받는가 우리가 현상과 본질을 제대로 보면서 똑똑한 유권자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미국은 미국의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행정관료들 그런 국민들 시민들이 미국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 이쁘다 에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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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